아레나 엑스스케어 한류의 중심이 아레나 로 이동합니다. 지하철 145선과 GTX C 노선 추진이 확정된 서울 동북부 교통의 새로운 허브 84만의 배후 수요와 320만의 수도권 동북부 광역 수요가 만들어내는 매머드급 쇼핑 수요 대한민국 최초 이만석 규모의 초대형 K-POP 아레나 공연장이 창출해낼 K-컬처 팬덤 프리미엄 취득세 제로, 보유세 제로에 세금 부담 없는 마음 편안한 투자 조건 8만 일자리 규모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가 만드는 풍부한 미래가치까지 한류의 중심에서 만나는 성공 새로운 월드클래스 핫플레이스 아레나 X-Square 한류의 파워를 직접 경험하세요 아레나 X-Square